샌드위치를 이제 안 하시는 거 아니야? 이거 빨리 했어? 제육주 먹밥하고 샐러드. 샐러드. 네. 샐러드 그리고 제육주 먹밥입니다. 먹어봅시다. 너무 맛있다, 샐러드. 여기는 정말 먹을 거 맛있다, 그렇지? 한 입에 더 들어가요. 샐러드 너무 맛있다. 맛있겠다. 영양제 아니에요, 명란 말고. 이게 제육? 스팸. 스팸 좋아해. 샐러드 주먹밥도 있네. 난 샐러드에 김밥이 좋아해. 먹고 안 치약. 시련이 나름의 취향이 있거든. 주먹밥 맨날 먹고 싶다. 마이크는 맛있게 먹는 것 같다. 한우박 스프랑 여기 오면 꼭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게 된다. 이런 걸. 맛있게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피자는 뭐? 마약 소지 말고. 머리 잘랐는데 엄청 오랜만에 머리를 자른 거거든요. 계속 기르다가. 지금도 길이는 그렇게 많이 안 자르긴 했는데 층을 엄청 많이 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슬립펌을 했는데 매직이죠. 뜨기로 이렇게 판고데기로 폈었는데 너무 귀찮기도 하고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서 그냥 슬립펌을 했습니다. 추워서 지금 따뜻한 물 먹고 있어요. 원래 지금 계속 아이스로 먹다. 아, 추워. 아, 추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진짜 여기서 마셔볼 거 같아. 신기하다. 마셔봐. 뜨거워. küçük 집에서 마셔보적이 재밌어요. 끝까지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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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